안녕하세요 팡팡영호TV 오늘의 협찬은 K-Health Bio에서 협찬해 주신 알톡스 알토닉입니다. 한번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알톡스는 숙취해소 음료고요. 알토닉은 에너지 부스터 음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씩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둘 다 청포도 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세트입니다. 제품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즐거운 술자리를 경험하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알톡스 K를 드시고 리얼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맛있는 숙취해소제가 있나요? 효과도 너무 좋고 맛있어서 다른 숙취해소제는 못 먹겠습니다. 지인이 건네준 알톡스로 숙취해소의 신세계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술 먹으면 그 다음날 힘들고 누워있고 했는데 다음날 너무 좋아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윤 음료에 타서 마셨는데 효과 대박이라고 하시네요. 숙취해소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알톡스는 6가지 최적의 밸런스를 한 방에 가득 채운 숙취해소제고요. 음주 전후에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100% 식물성 카페인, 합성 카페인이 프리인 제품이고요. 아르기닌 1000mg과 마카 2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개와 밀크시스, 숙취해소에 좋은 두 물질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상쾌한 하루는 미리 챙기시고 피로회복과 숙취해소 두 가지 케어를 동시에 알톡스K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톡스 출시 6개월 만에 100만병 판매가 돌파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지금 인기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알톡스K만의 주요 원료는 헛개와 밀크시슬, 아르기닌, 타우린, 과라나, 추출물, 마카입니다. 아르기닌은 혈압조절, 혈액순환개선, 활력증진, 당수치개선, 피부트러블개선, 마카는 두뇌건강, 신경안정, 면역력강화, 정력건강, 헛개와 밀크시슬은 간기능개선과 숙취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알톡스K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환 또는 알약 형태의 제품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 술 마신 다음날 숙취로 힘든 경험이 있으신 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숙취해소제를 찾으신 분, 유명 숙취해소제의 효과를 못보신 분, 어쩔 수 없이 회식이 많은 직장인들한테 이런 분들에게 알톡스K가 건강한 술자리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알톡스K는 약사와 전문 연구진이 만들었으니 믿고 드셔도 되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을 텐데 두 제품당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팔고 있으니까요.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인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알토닉 에너지 부스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Z를 위한 에너지 부스터라고 하네요. 이 제품도 아르기닌, 마카, 헛게, 밀크시슬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에너지 부스터답게 엄선된 주원료로 보시는 것처럼 아르기닌, 마카, 헛게, 밀크시슬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활력과 몰입이 필요하시면 누구나 알토닉 에너지 부스터를 드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알토닉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넘치는 에너지와 활력이 필요하다. 운동 전 에너지 충전으로 시너지를 얻고 싶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기초 건강을 지키고 일생의 활력을 원한다. 업무 가사 육아를 위한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고 간편하고 맛있게 아르기닌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 정말 맛이 좋다고 청포도 맛이고요. 네, 알토닉을 더 맛있게 즐기는 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얼사닉으로 얼음 사이다 알토닉. 두 번째, 아하닉으로 얼음 아메리카노 알토닉. 세 번째, 소닉으로 소주와 알토닉의 조합이 좋다고 하시네요. 한번 구매해 보셔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구매해 보셔서 칵테일로 만들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년맞이 세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새롭게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토닉에 보드카를 한번 타서 한번 하이보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걸 한번 먹어보고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새가 굉장히 좋네요. 일단 알토닉을 한 병을 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약간 아메리카노 색깔 느낌이 좀 나네요. 정량을 위해서 지거에다가 30ml만 보드카를 타 볼게요. 마지막으로 토닉워터를 좀 타 보겠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토닉으로 만든 보드카와 섞은 칵테일인데요. 한번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후기 남길게요. 아, 청포도 주스를 먹는 기분인데 굉장히 끝맛도 부드럽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맛이고요. 음주 전후에 습관처럼 알토스 굉장히 지금 인기리에 판매 중이라는 제품인데요. 다음날 숙취가 없도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취의 숙취도 저도 많이 회사생활하면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이 좀 힘든 것도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청포도 맛이 나고 굉장히 맛있네요. 다음날 숙취가 걱정이 안되네요. 이걸 먹고 이제 운줄을 하면 굉장히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회식 같은 거 있으신 날 퇴근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K-ELS 바이오에서 협찬해주신 알토스 알토닉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